오케 표시했고 오우 경비대네 경비대야? 야간에도 영업하는 애가 있지 닥치고 거래 몇몇을 찾아봐 자 충도 많이 사야되고 할게 많습니다 일단은 탭을 팔죠 자 어 잠깐만 로제니 어디갔니? 로제니한테 다시 받아야돼? 신나는 듯한 울음소리라는데? 저건 뭐지? 로제니한테 사야되고 흠흠 어디있어 여기있어 팔게 없어요 아 드레스? 아니야 이건 왠지 갖고있고 싶어 근데 기분에 따라서 언제든지 샤랄라 하고싶은 날 있잖아 어 위스키 힘을 올려준다 쓰레기같은 템이네 이거 탈기도 애매하네요 으깬감자 스테이크 아 방사능 올라가네요 어 어 그냥 놔두고 어 즉석 으깬감자 국수 많고 어 이건 팔아 그냥 치즈 팔아 팔아 방사능 있는것들은 웬만하면 팔아 그냥 음 팔아 어 그래그래 이런거 먹고 어 어 어 저거 팔지 말걸 이거 생각보다 HP가 되게 많이 치워주는거여서 초기 한번 해 어어 취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 이거는 지금껏 요리 어떻게 먹어요? 이거 지금 요리 어떻게 먹어? 요리하는 방법이 뭐야? 요리 어떻게 먹어? 어 어 마채태 의료 황무진의 아 이건 별로야 조리대가 어디있어? 집에 가면 있어? 취소 완료 취소 나 지금 무게 몇이야? 280이나 돼? 와 많이도 먹었네 이거는 잠깐만 여기 한번 가자 지금 집에 한번 가야겠어 집에 한번 가서 템 좀 두고 와야겠어 그냥 돌다보면 조리대가 있어요? 야 그럼 웬만하면 나 팔면 안되겠구나 어 중요한걸 알았네 냄비있고 밑에 불있어? 이건 뭡니까? 무슨 야구공에다 뭐 폭탄을 만들어놨네? 자 일단은 작업대에다가 잡동사니를 전부 보관하기 됐어 수제 수류탄 왠지 내부에 음식조리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쪽에 이런 없네 없네 음 진짜 미안한데 좀 나아줄래? 여기 다리 옆에 있는 집 앞에 있을거라구요? 아 그래? 한번 지금 가겠어 일단은 방어구 작업대에서 어 어 강화할 게 있는지 한번 보고요 이거 이걸 강화해야겠네 할수 있다 가죽 딱 되네 어 하고 그 다음에 아 이게 제일 좋고 응 됐어 오케이 무기는 뭐 강화할 거 없나 지금 이제 총알이 많이 없어서 차라리 이걸 권총을 강화해야겠어 권총을 강화하고 권총을 써야겠어 권총탄이 많아 지금 300발이나 있기 때문에 우와 뭐야 엄청나게 많이 드네 가자 어 명중류 올라가네 가자 가자 대형 탄창 아 지금께 대형 탄창이었네 이거 내가 총기광이 아닌데 이게 있다라는 건 템을 먹었다는 거고 도트 사이트 중요하진 않아요 부착물 없음 강철 진짜 많죠? 강철 미쳤죠? 무게 뭐야 이거는 무게만 좀 좋아지고 됐어 우리의 미래의 무기는 뭐냐 이겁니다 지금 이 총이야 어 여기서 조리대에 있는 집이 다리 쪽에 있는 다리 옆에 있는 집이라고 했죠? 아 이거구나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아우 좋아 식용품 수프 뭐야 이렇게 해먹는 거야? 아 이렇게 해먹는 거였어? 야 이거 그냥 있는 걸로는 안되네 어 하나 만들어 이거 하나밖에 못하잖아 이런 나머지 다 버려야되네 아니 원펀맨만큼 제가 강합니다 캐릭터가 보면은 힘이 이만큼이나 찍었죠? 근접에 조금 문화 충격이 있으실 수 있어요 총게임이지만 저는 여기서 어퍼컷을 때립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제 특히 유튜브를 보시면 진짜 명장면 많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추천하고 가지마 추천하고 봐야지 12시 넘어서 추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이퍼님 스티크 한 개 3359번째 서포드 가입 고맙습니다 조리대 이동 가능한 작업대 옆에 설치해라 집은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없습니다 뭐야 아아 뒤편이야 이거 중후반 무기인데 이거 진짜 내가 어? 스완을 내가 이거 잡았다고 스완 잡는 영상이 21편인가 있어 유튜브에 그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정말 앞에다 지뢰 깔아두고 무슨 거의 수중전 개쩔게 해서 잡았어 진짜로 뭐야 뭘 바빠 니가 오래서 왔잖아 왜 이래 뭐지 뭐야 아니 뭐야 버그야? 아니 저장 안했네 아니 아 그래 그래 여기 여기 딱 됐네 불러와 불러와 당황스럽네요 좀 기다리십시다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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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데리고 왔어 아 고맙습니다 윤영맞니 그래 너 나 뭐 보상 좀 해주자 보수를 주세요 이거 안만하면 안줄거잖아 그래 오우 덤으로 더 준다네 얼마야 얼마 자 100원 아 아 아 아 가만있어봐 아 말 안해도 준다고? 아 말 안해도 준다고? 인생 그렇게 사는거 아니에요 배우세요 와 개쓰레기네 이게 뭐야 뭐 준거야 도대체 이거나 보자 귀찮긴할 뭐야 지금 나 탐정의상 준거야 지금? 오우 개 누더기 얘랑 똑같은 옷이야 쓰레기 쓰레기 주네 진심으로 이제 저런거를 입으라고 주는걸까? 됐어 앉아 언제쯤 까니안 의상을 입을 수 있을까? 언제쯤 까니안 의상을 입을 수 있을까? 4배 30정도 되면 까니안 의상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션에 대한 모사 묘사 아들의 제 아들을 찾아야 돼요 한산도 채 안된 아이인데 납치한 이유가 대체 뭘까요? 네 질문 너의 가족이? 이 geo 되게 내 인생은 작업에 있는 작업을 해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됩니다. 이것은 즉시의 폭발을 통해 당신의 아이를 통해 그 아이를 통해 그 아이를 통해 그 아이를 통해 많은 그룹들이 많은 그룹들이 많은 그룹들이 레이더, 슈퍼뮤탄, 그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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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들의 그런 이제 자료들은 많았지만 그 이 부인이 아내를 아내가 그 아이를 안고 있었잖아 근데 그 부인을 먼저 데려가지 않고 아이를 먼저 데려갔잖아 맨 처음에 그러면은 그 아이한테 흥미를 느꼈겠지 성인들보다 이 어른들은 어떤 이제 그런 자료들이 많았을 거 아니야 거기 이제 입주민들이 많았으니까 그 벙커에 걔네들이 이제 얼려두면서 걔네들이 하나하나씩 자료로 받겠지만 어 그 갓난아이한테는 또 어떤 증상이 또 핵전쟁 이후에 200년 동안 보관됐을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난지 몰랐기 때문에 아마 데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걸 얘기하자 대머리의 왼쪽 눈을 가로지는 상처가 있었어요 켈로그? 켈로그가 누굽니까 켈로그가 누굽니까 어 맞아 용병 같은 사람이었거든 10살? 다른 아이가 있나 유괴된 다른 아이? 다른 아이가 또 다른 아이가 그래 그래 그런지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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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불편한 생각은 없지 두 분은 오랫동안 지났었고 듣고 계신지 못했고 너와 우리 켈로그의 마지막 아이콘에 걸쳐서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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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니그 따라갑시다 야 이게 완전 진짜 메인 미션이네 이거지 얘 내가 아까 왜 죽이려고 했는데 계속 안 죽었는지 이해가 된다 완전 메인의 메인이야 좋았어 난 서브 따윈 안해 스토리에 스토리만 가도 우린 앞으로 70시간을 해야 돼 다음 파트 우측 상단에 아프리카는 우측 하단에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목표는 켈로그다 아주 신속하고 깔끔하며 전문적이라네 그에겐 적이 없어 전부 그에게 죽었지 자네만 제외하고 말이야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이 십중밟고 그자일 거야 물론 자네가 묘사한 겉모습으로만 판단한 건 아니지 아기를 납치하려고 소규모 분대를 이끌고 후위를 기약하기 위해 부모 한 명을 살려둔다? 커먼헬스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용병은 그 새끼뿐이야 스포 노노합니다 이게 아니냐? 왜이래 너 꼈지? 넥 오케이 이런 것도 있냐? 어? 아아아 얘가 다 알겠... 얘가 다 하겠네 어어... 발렌타인이 이걸 다 하더라고요 발렌타인이라 있으면은 모든 상자를 모든 잠금장치를 열 수가 있어 내가 한번 해보라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해? 못해 못해 설마 지금 못 연한 거 아니야? 아 열쇠를 찾아야 될 것 같다고? 헤이 발렌타인 조졌네 플랫폼? 그쪽에서 정신청소에 있는 중 그쪽에서 물어봐 여기에서 사무실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여기에서 정신청소에 가려봐 음... 열심히 획득해야 되는구나 이런 쓸모없는 자식 다리 등급은 쟤도 못 여는 거야 오! 와우! 좋은 얘기야 재밌게 하고 싶은데? 왠지 저 안에 굉장한 굉장한 권총이 있을 것 같아 그 SSH님 정수리킥 당하시지 않고 싶으시면 스포하지 말아주실